모든 사람들 거 다 이렇게 해주고 못해서 얘기 왔는데 내가 예능으로 기업하고 싶지 않은데 다행히는 진짜 순수하게 완동바야 완동바 완전 호동바 아니 우리 가서 형은 언급 안 했잖아 나는 그걸 언급해가지고 이런 얘기 짠 얘기 우리 다 고음이잖아 나 호동이 수액 하는 거 되게 팬이어가지고 콘서트에서도 수액 호주 엄청 많이 했었어 음 아니 그래서 우리 단체로도 많이 했었어 이거를? 수액? 그럼 하나 둘 셋 보여줄 수 있어 하나 둘 셋 수액 나현이는 호빠라 나현이는 호빠라 그런데 우리가 트와이스가 너무 잘 돼서 좀 써먹써먹하다 왜요? 갑자기 잘 녹은데 잘 되면 좋은 건 축구 몰라 그냥 우리 사이 여기 있는 거 같아 언제 언제는 뭐가 뭐가 있어 계속 안 보여 계속 이 얼굴이 안 돼 이렇게 해서 가려줘 우리가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언제나 조심으로 아직도 긴장하고 있는 거 같아 맞아요 다수로 긴장 풀려면 일단 본인이 노래를 해야 돼 그럼 그렇잖아 본인의 무대에서 그럼 이번 신곡 들을 거야 우리 그냥은 안 듣잖아 난 원스로서 나는 테이프로 사서 들을 거야 테이프 테이프 마이너로 들으라 테이프로 들어요 테이프로 들어요 테이프로 들어요